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희귀식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소장하고 있는 장소이고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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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늘 매대가 많아도 오늘은 어떤 영상을 담아서 올려드릴까 늘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요. 12cm 분에 넘치죠? 아이고 좋다. 아 보라색이요. 이쁘죠? 끝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환협 블랙밍크이고 종자를 이렇게 멋진 아이를 분 한번 심어서 여름나면 4만원대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아이.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 얼마에요? 2만원 2만원. 환협 블랙밍크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제가 종자 떠리를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 종자 떠리라는 표현이 떠리가 아니고 털이에요. 종자실에 묵어있는 아이들이 있고 올 가을에 판매할 아이들을 조금 자리 만들려고 정말로 아까운 아이를 빼는 털이. 왜냐면 신상이 들어오는데 신상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내가 종자로 아유 종자는 제일 좋은 걸로 하잖아요. 환협 블랙밍크 종자 한정 수량이고 가격은 2만원. 왜 종자라고 했어요? 최고 좋은 아이를 가을에 분갈이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했던 아이를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아이. 아 이뻐요. 자 가까이. 12cm 포트인데 엽성을 보시면 무겁다. 이야 우리 든든한 백그라운드처럼. 이 아이는 TM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TM이고 가격은 2만원. 너무 빨리요? 천천히 가잖아요. 자 그럼 같이 동시에 한번 볼게요. TM이고 가격은 2만원. 맞지요? 짠짠짠짠. 색깔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저희 5천원짜리도 있어요. 갈게요. 조금 후미에 가격대 저렴한 아이 붙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맨 끝에 보냈더니 어메 흥했어요. 프로미스라고 하는 아이이고 가격 8천원. 적심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요즘에 적심 때문에 적심 대빵이 요새 칼춤 추느라 엄청 바쁩니다. 자 프로미스이고 가격은 8천원이고 단체샷값 없시다. 아이고 세상에 프로미스 가격 8천원. 천천히 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가고 성격도 있나봐. 프로미스이고 가격은 8천원. 기가 막히죠? 받았을 때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프로미스 가격 8천원. 이 아이 스타보스 금이요. 아따 비보양 먹더니 아주 그냥 멋있죠? 스타보스 금 3만원이고 제가 불과 몇 개월 한 24개월 전에 20만원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그때도 많이 샀잖아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비보양을 먹었잖아요. 조금만 굳혀지면 대단히 보스가 나는 아이. 스타보스 금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스타보스 금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유 세상에. 검정 블랙 시리즈 중에서 네 어서오세요. 블랙 시리즈 중에서 아따 얘는 쉐린이고 가격은 1만원입니다. 쉐린 가격은 1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갈게요. 야는 또 카시오 적금이요. 카시오 적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어머 세상에 좋다. 12,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카시오 적금 조금만 굳히시면 핑크가 진해집니다. 여름에도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카시오 적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밴바디스요. 굳힌 아이 보시라오. 아 세상에. 자 얼마예요? 만원. 12,000원짜리가 만원이에요. 자 밴바디스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요. 어머 야는 왜 이름이 없냐옹. 자 이 아이요. 엄청 겁나 예쁜 아이. 자 이 아이요. 레종입니다. 2만원이요. 지금 시중가 대비. 시중가는 다 시중에 3만원 정도 하죠. 왜 제가 저렴하게 하냐면 무진장 많이 제가 늘렸거든요. 이 아이점 보시래요. 아이고 이쁘잖아요. 레종. 12cm 포트에 꽉 차 있고. 층수 좋습니다. 엽성. 두께 좋습니다. 레종은 가격이 2만원입니다. 단체샷 갑니다. 어머 세상에. 러스트데일. 저희 매장에 농사짓는 밭이 있어요. 그 공간에 러스트데일 종자가 있거든요. 모든 분이 그 종자 얼마예요? 팔아라. 안 팔아요. 종자니까. 그게 바로 러스트데일. 가격 2만원. 제가 조금 말렸잖아요. 색깔 좀 나라고. 저면 관수 하시면 됩니다. 러스트데일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괜찮죠? 아이고. 어머 나 이 안에 독템이시네. 왜요? 가격 대비해서 12cm 포트이고 립스틱 가격은 1만원입니다. 그 립스틱은 다르네. 제가 볼 때는 흙이 다를 수도 있고 종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원대 소개하는 립스틱이 여러 품종이 있지요. 얘가 가장 포스로 아우 커요. 만원치고 립스틱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이 아이는 적심 안 해요. 완전히 너무 굳어져서 아가가 안 나와서 적심 안 해요. 독일 샴페인 이 정도 색감 잠시만요. 이 아이. 독일 샴페인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그러니까 종자가 좋아야 된다니까. 자 얘는 적심 안 돼요. 아이고. 목대가 다 됐잖아요. 굳혀졌잖아요. 자 독일 샴페인 6천원. 그 다음에 컬러 라이너요. 어휴 보라만 아주 그냥 색을 세트로 묶었네. 컬러 라이너이고 목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고 가격은 6천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철화. 아 러우 철화에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무겁고 하엽이 많다는 거는요. 묵땡이 묵땡이 묵땡이.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영상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초보는 무조건 하엽이 많은 묵은 아이를 사. 아 그래야지 안 죽어. 이렇게 영상을 담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지나서 이런 아이도 제가 요만한 포트 하나 요만한 포트 하나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냅니다. 허브. 자 그 다음에 원종 방울복랑금. 가격은 만원인데 구독자님들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세요. 왜 엄청 이쁘거든요. 그리고 크잖아요. 이게 만원이야. 이게 만원이야. 맞습니다. 이게 만원입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이렇게 알갱이가 크게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대학을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대학금 등록금.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요정 딱 잘라갖고 70만원 할 때는 하나 둘 세 개만 자르면 210만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주석마돈나. 어 세상에 2만원 어디서 왔대. 어느 주석마돈나 2만원 아직도 있네. 자 그래요. 수량이. 자 그 다음에 알바뷰티. 하나 5천원이에요. 어후 너무 세상에. 굳혀졌다우. 알바뷰티 가격은 5천원 5천원. 우리 매장에서 그냥 장바구니에 100% 있는 아이. 핑크 크리스탈. 5천원이에요. 2개 사면 만원 드린다고 하니까 모두 다 하나만 구매하지요. 괜찮습니다. 하나 사도 되고 2개 사도 되고 10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핑크 크리스탈 가격은 5천원이 맞습니다. 온슬로우 진짜 좋아해. 누가요? 제가요. 온슬로우 금. 5천원이에요. 무조건 5천원이에요. 5천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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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세상에. 수자나에 물 좀 줘야 되겠네. 그죠? 꽃이 수자나에 가격 5천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20년도 정도에는 이렇게 한 아이가 한 2, 3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0개, 20개씩 사서 합식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격은 5천원. 괜찮죠? 자 그리고 제가 자 요요요요 아이. 어 세상에. 이 아이가 맥앤토시. 그거 봐요. 물 먹어서 빵빵빵이 됐잖아요. 맥앤토시 가격은 5천원입니다. 맥앤토시. 천천히 가니까 좋잖아요. 나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프리즘. 아이고 이쁘다. 아까 그 알바뷰티하고 뭐가 틀려? 먹었을 때 알바뷰티는 맑고 약간 환타색. 얘는 핑크잖아요. 다르죠? 프리즘. 가격은 5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벨이. 아유 얘가 만원이래.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아유 이 레드벨 만원이야. 레드벨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스타 철화인데 물이 좀 빠졌네요. 왜? 물 졌으니까. 제스타 철화 가격 2만원이고 포트는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이 제스타는 묵었을 때 기가 막히게 예뻐요. 한 번만 묵혀보시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연지곤지요. 어머 세상에. 만원이야 만원. 요새 연지곤지 안 보이죠? 어? 내가 종자로 출하를 안 할게. 우리만 있어. 우리만 있어. 연지곤지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카디아. 아카디아. 묵었어. 완전 묵었습니다. 얘는 6천원이에요. 아카디아. 6천원이에요. 6천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주얼리로즈. 주얼리로즈. 자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 봤어요. 포트는 9cm 포트이지만 엄청 묵었죠. 주얼리로즈. 아 블랙 주얼리 아니잖아요. 주얼리로즈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머 2만원. 어머 어머 그리야. 그 다음에 아까 연지곤지. 이 아이는 포트. 분채 배송합니다. 네. 분채 배송합니다. 이 아이는 연지곤지. 가격은 5만원입니다. 분채 배송해요. 네. 분 빼달라고요. 그래도 5만원이야. 연지곤지 5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캐롤. 캐롤도 예뻐요.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 캐롤입니다. 가격은 7천원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멋지죠. 요 아이. 으 세상에. 맨날 저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굳혀봐 사서. 자 요 아이 사서 굳힙니다. 슈퍼오션이고 가격은 15,000원. 자 두개 비교삭하죠. 얼굴이 작아지고 색깔은 선명하고 더 맑고 투명해집니다. 슈퍼오션. 가격은 많아지요. 슈퍼오션. 아이고 아까 팀 갔잖아요. 그러니까 5천원짜리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종잡보트. 아까 우리 2만원대 갔었죠. 얘가 종잡보트. 그래서 이렇게 한 영상에 두개를 같이 갈 때는 TM 5천원 달라 아니면 2만원 달라 꼭 쓰셔요. 아이고 그럼 다 그렇게 쓰더만 그려. 자 몽가드니스. 가격 만원입니다. 오 금요? 아이는 쌩얼이에요. 자 몽가드니스 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인제금. 아이고 세상에. 19년도에 이만큼이면 한 1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원짜리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제가 아는 다육 유튜버 하시는 분이 하나 사준 선물 아직도 있습니다. 자 소인제금 얼마에요? 만원 만원. 10만원일 때도 못 샀는데 만원일 때도 못 샀는데 어머 그려. 그 다음에 요즘에 앙판금. 얘도 몸값이 좀 비싸던 아이죠. 만원이요? 앙판금. 그려. 자 금이 기가 막히죠? 예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써부림 가격 만원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맞습니다. 써부림 가격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했어요. 매대 두 개를 영상에 담아드렸고 이와랜드 놀러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그리고 소문만 듣고도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경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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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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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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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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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